무조건 전략전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어 저하고 같이 가는 애들이 많이 있네요 흐흐흐 나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아 야야야 친구야 같이 가자 쫓아오지마 이 정신 나가면 미치진가나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살기로 했던 찾아 부탁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기 이 게임은 전략전술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럼 어디서? 여기서 많이 내릴거고 요쯤에서 많이 내릴거고 여기에서 많이 내릴거고 여기에서 많이 내릴거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많이 내릴거에요 저는 남쪽으로 뛰어서 군사 군사기지로 가겠습니다 남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군사기지로 아예 갈거에요 스팀 아이디는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를 안샀다 흐흐흐흐 아유 고마워요 시미스터님 고마워요 배틀그라운드는요 여러분 총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배틀그라운드는 총싸움이 아니라 무조건 전략전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어 저하고 같이 가는 애들이 많이 있네요 흐흐흐흐 나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아 얘네들 씨 큰일났다 군사기지로 뛸 애들이 많아 지금 달려야되요 아 여기서 버기카라든가 자동차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 못먹을거 같애 왜 이런데 내리냐고요 다 전략전술입니다 어 다시야 나이스 다시 나이스 다시야 나이스 아무도 없지 내꺼 내꺼 어어 안 돼 안 돼 아이씨 야야 친구야 같이 가자 어 야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아니 슬쩍 툭 부딪쳤는데 이게 왜 죽어 아 말도 안 돼 아 말.. 말도 안 돼 진짜 아 말도 안 돼 개말도 안 돼 자 저 친구 추가하신 분 혹시 아이디 같이 하실 분들 얘기해주세요 봅시다 아마 여기서 많이 내릴거고 우린 남쪽으로 내려갈까 군사기지로 갈까 자 번지에서 남쪽으로 가자 번지 남쪽 남쪽으로 쭈욱 간다 밀탑쪽으로 말이죠 어 밀탑쪽으로 내려가다가 차 구하여가지고 자동차 타고 밀탑으로 가자 지금 요 상태면은 차 구해서 밀리터리 베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가 하나 있어주면 좋은데 자동차가 2인큐가 좋은 점은 버기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버기도 안 보여요 버기도 안 보이고 어차피 우리 도로 타고서는 밀쪽으로 달리면서 어 저기 차 차이다 다시야 있다 오케이 나이스다 이거 먼저 탈 수 있으면은 먼저 타고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야 먹고 어 저기 누가 하나 뛴다 오우씨 오우 야야 저기서 뛴다 오우씨 저희 근처에 애들 좀 많이 내렸거든요 한 4팀 정도 근처에 있습니다 오우 탄다 오우씨 저이씨 저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제가 이미 탔습니다 저차는 포기하는게 빠른 포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씨 그지같은게 어 나 칠라고 한다 어 나 칠라고 한다 오우 나 칠라고 해 이 그지같은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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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질 안 났네 쫓아오지마 이 정신 나가면 미치진이 나나 오우씨 으에에에에이 개같은 인간아 흐히 니가 너무하잖아 니가도 버리고 갔잖아 아이 제가 여기 아이 저 앞에 서가야돼 같이 싸웠어야지 아이 차로 차로 지목을 어떻게 어떻게든 했었어야지 날 버리고 도망가? 날 버리고 간 놈은 다 버려놔 날마다 날 버리고 간 놈은 또 버리고 간 놈이 날 버리고 이 후사고 찰색 덩어리를 반복